네 그럼 이제 시연이의 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우리 드림캐쳐 언니들과 함께해 주셔서 교장선생님이요?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장님 방송 같아요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 나도 지효언니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썸냐들 오늘 하루도 썸냐들이 있어서 썸냐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 소아 선생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끝이에요 하하하 저희 얼굴에 몸뚱아랑 양을 붙여보세요 양 100마리까지 세고 자세요 다같이 양 소리내줘고요 다같이 잘자요 해볼까요? 시작 잘자요 안녕 안녕 뿅 뿅 까 Ha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